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 기숙사 아파트에서 이제 캠퍼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7시인데도 지금 해가 길어져서 여기 달라스는 아직도 한창 대낮인 것 같습니다 쭉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캠퍼스로 갈 수 있는 작은 지하 터널이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캠퍼스로 산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작은 짧은 지하 터널이고요 이 길을 통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저희 학교 정문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횡단보도도 앞에 있는데 아래 지하 터널로 가면은 좀 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지하를 쭉 통해서 캠퍼스 정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터널을 지나서 학교 캠퍼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빌딩을 저희는 대머리 빌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기가 이제 메인 건물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국기와 그리고 텍사스 국기도 이렇게 옆에 있는데 지금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캠퍼스 정문이고 제가 듣기로 미국 세미나리 신학교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학교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학교 캠퍼스 참 넓고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내랑 저는 이 캠퍼스를 한 바퀴 쭉 돌 거예요 쭉 돌면은 정확히 거리는 제가 계산 가는 길은 안되지만 어 제 생각에는 한 3km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2km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제 인도도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하경이와 이번 캠퍼스를 걸음에 운동을 해 보도록 하구요 왼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은 이제 학교 음악관입니다 음악관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은 남자 기숙사입니다 네 캠퍼스가 워낙 커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구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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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